아 진짜 너무 좋다. 모르는 것들을 다 먹어야 돼요. 리치티 바삭바삭하고 어찌 많이 먹은 맛인데 맛있어요. 진저맛 레몬향도 나고 진저맛이 확 나면서 감기가 나을 것 같아요. 쇼트 브레드 힛탕도 뿌려져 있어서 되게 달콤하고 버튼약도 나고 맛있네요. 포핀옵스 초콜릿 이게 숨길때 코코넛 맛이 나고 솔티한 맛이 나면서 초콜릿이 있어서 너무 맛있네요. 하나만 이렇게 먹어요. 자미도주스 진짜 예쁜데요? 아 나나에서 봤어요.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자파케익스 나 이럴줄 알았어. 오렌지라고 써져있어가지고. 맛을 생각보다 괜찮네요. 티케이스 제가 뜯을게요. 다 먹으면 안되는데 마시멜로우같은거 크림이구요. 맛있어? So, what's the best of tea cake? But best of best is... 이름이라도 왜 오세요? 어, 혹은 없어. ㅋㅋ ㅋㅋㅋㅋ